지금 2분의 1 지점 측정하고 있지? 네네 오전냄새 좀 날건데 50km 떼니까 약간 좀 울렁된다 이거야 지금 50km 지금 안 보인다 50km 40km 300km까지 올릴거면은 주파주사 넣어도 되겠는데? 한 번 없어볼까요? 아니 근데 뭐 무리는 하지마 지금 당장 지금 전압에 그냥 맞춰서 이렇게 잘 내리고 있네요 저거 울렁울렁 거리는거는 나중에 모의실험 좀 해봐야겠다